탤런트 박입선이 일반인 남성과 열애 중입니다. 최근 한 여성 매거진은 박입선 곁에 남자친구가 있었다며 두 사람의 데이트는 소박했고, 여느 연인과 다름없이 다정했다고 박입선의 열애 사실을 알렸는데요. 이에 박입선은 한 인터뷰를 통해 저도 여자다,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상처를 보듬어주길 바란다며 열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다만 현재 연인은 지난해 10월 전남편인 축구선수 송종국과의 이혼과 함께 불거진 외도 루머 속 남성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